자 지금부터는 창살 없는 방문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. 먼저 이중 락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가 않는게 스마트락만의 장점일수가 있습니다.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. 자 준비되십니까?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 준비되십니까? 자 힘이 좀 남아들었으니깐 한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꽉 잡으십시오. 자 한번 더 반대로 자 준비되십니까? 자 이상입니다. 수고하십시오.